경기도가 경로당과 장애인복지관 1,190곳에 반려식물을 무료로 공급합니다. 화해 소비 활성화 사업의 하나인 반려식물 나눔은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생활 속 식물 문화 조성,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. 경기도는 8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총 4번에 걸쳐 무료로 나눠줄 예정으로, 올해 받지 못한 경로당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. 한편 도는 2018년부터 도청과 식속기관, 소방서, 노인복지관 등의 화해를 공급해왔으며, 올해부터 사업 대상을 경로당과 장애인복지관으로 변경했습니다.